자 풀령상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생일을 너무 뜻깊게 보내고 이제 컨텐츠를 조금 4시 넘어서 늦지막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 이틀 잘 쉬고 오늘 생일방송 잘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아이 10년 내 모든 병 치료 가능해진다? 알파고의 아버지 에이아이가 10년 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노벨상 받은 사람이 얼마 전에 말한 이야기라고요? 현재는 생물학이 언어 모델보다 뒤떨어져 있으나 생물학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며 곧 에이아이가 질병이 왜 생겨나는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추론 가능해질 것이라고 타임즈 선정 2024년 에이아이 업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된 병을 치료해준다고? 나는 못 믿겠어 드래곤볼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손오공이 전투하다가 진짜 정말 딱 뒤지기 직전까지 쓰러져 갖고 그냥 걸어다닐 두 발로 설 힘도 없어 갖고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진짜 이 조그만 선두라는 한 알 하나 딱 먹고 기운 차리고 세져요 그거랑 같은 이야기 같아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아무리 에이아이라도 에이아이를 만든 게 인간인데 인간보다 더 위대한 일을 에이아이가 더 앞서나가서 해낸다고 해법을 찾는다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다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지식과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인데 더 이상 미지의 어떤 영역에 있는 건데 모든 병을 치료한다? 원인을 분석해낸다? 병이 안걸리는 세상을 가지고 온다? 그 이야기보다 뇌를 머리를 딱 갈라갖고 두개골을 짜갠 다음에 뇌에 빼갖고 다른 신체에다 뇌에 심어갖고 기억 그대로 보존하면서 다른 신체로 옮겨지는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냥 조종체만 갖다가 다른 기기에다가 심는 것처럼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뇌를 살아있게 해야지 에이아이가 10년 내 모든 병 치료를 가능할 거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존나 뭐 일을 버리려고 하나보다 투자 존나 받을라 그러나? 돈이 좀 부족한가? 허무맹랑한 개소리 막 찍찍 내뱉어갖고 그걸로 뭔가 대단한 걸 해낼 것처럼 해내는 뭔가 그런 느낌처럼 느껴져서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아 탈모도 정복 못했는데 말도 안된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뇌에 응원하시고 뇌에 번호 뇌에 알아보게 뇌에 암살 뇌에 암살 뇌에 암살 뇌에 암살 어? 한글날 10월 9일이 한글날이잖아요 버거킹 메뉴판 거대한 괴물 버거 버거도 한국적인 그런 표현으로 저게 해야지 장난하나 거대한 괴물 버거가 영어인데 어 뭐야 빵도 영어라더만 빵도 영어래 여러분들 어 빵도 영어래 빵 영어 아니야? 아 빵은 프랑스어 맞아 맞아 빵도 외래어야 어 맞아 맞아 프랑스어 영어가 아니라 프랑스어 프랑스어 어 빵 프랑스어 우리가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프랑스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빵 빵은 단어와 어감이 친숙하여 자칫 빵을 순 우리말이나 일본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빵은 라틴어 파니스 파니스 빵 스테인어 판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외래어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유입되어서 정착이 되었습니다 내 말 맞잖아 내 말 맞잖아 근데 버거를 순 우리말로 풀어낼 수는 없어 어 거대한 괴물 밀가루 아 몰라 이씨 발 넘어가 밀가루 쌈 약간 북한식으로 표현되는 것 같은데 기괴하게 어 네 가지 숙성 우유버거 버거킹은 참 요란한 짓거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뭔가 그럴싸한 신메뉴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버거계 프랜차이즈 3인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녀석들아 버거킹아 정신 좀 차려 요란한 그런 이상한 짓 좀 그만하고 오오 자막 Tribère 5 contributors 1 Tur不好意思 킴 6 5 6 7 9 5 10 5 ? 5 8 8 9 9 6 9 9 7 hour 아이고 막걸리까지 막 퍼주는 무한 리필집이 있었다 저렴하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무한 리필 가성비 적당한 집을 소개해준 유튜브 채널에 이 가게의 주인장이 폐업 소식을 알리는데 청소년 음주단속에 적발이 되어버렸다 고심 끝에 5월 말까지만 영업하기로 했다 저렴하게 파니까 이 청소년 새끼들이 와갖고 여기서 술 퍼먹은 거야 술을 드실 거냐고 물었는데 안 먹는다 그래서 신분증 검사를 안 했었다 안 보는 사이에 무료 제공인 막걸리를 떠갔다 상 밑에 숨겨놓고 처먹은 건데 억울한 점이 많지만 의욕을 상실해서 그만두려고 결정했습니다 진짜 인류의 박살난다 인류의 증발한다 구독자님들이 많이 찾아와주셔서 참 반갑고 감사했지만 그래도 5월 말까지만 영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식혜에도 한 병씩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이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안타깝네 민자들이 몰래 술 먹는데 처벌은 주인이 받는 족같은 방식 근데 그건 아니야 좀 더 가게의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년 내게 닿지 않도록 주인장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맞긴 하지 가게를 관두시는 거는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만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좋았겠죠 법 이런 거를 뭐 뭐라 그래 그 개새끼가 일단 1차적인 문제지만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영업 방식이 문제였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은 손님들끼리 어떤 룰을 좀 지켜줘야 되는 이 저 가게만의 생태를 유지시켜줘야 되는 손님으로서의 어떤 안목적인 룰이 있는 거야 저런 가성비 좋은 가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상에 어디 막걸리를 공짜로 퍼주냐 어? 그만큼 인심이 후한고 좀 박리담회로 어떻게든지 연명이 되는 그런 가게는 손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야 같이 가격에 어떤 부담을 줄여줬으니 근데 그 와중에도 개찐따 같은 청소년 새끼가 와갖고 굳이굳이 술을 안 먹겠다고 했다가 굳이굳이 또 이렇게 숨겨갖고 술 퍼먹고 걸려갖고 어디서 술 먹었냐 역학조사하다가 결국은 저 가게가 나와버려갖고 하기 싫지 다 때려치고 싶지 영업정지 먹으면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진짜 경기 양주시 무인노래방 코인노래방 신장개업한지 보름댔다 초딩들이 각방을 돌며 새 기계들을 작살냈다 피해금액 3200만원이 나와서 학생 부모에게 말하자 우리 애는 촉법소년이다 마음대로 해라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만 안 될 뿐이지 민사로 가면 법정 감독인 학부모가 전부 변상해야 합니다 그래 친권 포기라도 해보시지 애새끼 고아로 한번 만들어보시지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 패기를 끝까지 유지해보시지 자 다음 소식 설마설마 했는데 연예인까지 뛰어들었다 실체 드러난 BJ 수입 이 분은 AOA 그 출신 권미나 님이에요 권미나 님 이 분도 한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또 있었고 한때는 응원받기도 했었지만 뭐 좀 SNS에 좀 해계망칙한 걸 많이 올리셨죠 그건 여러분들이 뭐 따로 찾아보시면 아실 것 같고 아무튼 연예인들까지 잇따라 아프리카 TV 숲 BJ에 뛰어들고 있다 유명세를 앞세여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보인다 어 그룹 AOA 출신 배우 권미나는 최근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안의 가장이라 책임감이 크다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조만간 계약할 회사가 있다 얼마나 벌길래 연예인들까지 BJ에 꽂힌 걸까 인기 BJ들의 수입이 드러났다 음 그룹 러블리즈 출신의 서지수 서지수님도 방송을 했죠 그래도 되게 잘 안착을 했죠 어 단 지금도 꾸준히 하고 쉴 것 같은데 이분은 아니 이분은 좀 그 인방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으시고 단순히 돈 벌려는 목적보다도 그냥 개인 방송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이 문화를 좀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 향유할 줄 알고 좀 뭔가 뭘 좀 아는 놈이군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쓰잖아요 저 이분은 이분은 잘 하시던데요 내가 뭐 본 적은 없는데 뭐 꾸준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일단 꾸준히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좋아한다는 거야 이 일에 대한 그 뭔가 단순하게 단순하게 돈벌 목적만으로 단순하게 돈벌 목적만으로 하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야 좋아하니까 가능한 거다 라는 거죠 네 아니요 연예인이 인터넷 방송하면은 약간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뭔가 생태계 교란종 베스 같은 느낌 아니야 아니 전혀 위협이 안 되죠 여캠 쪽은 솔직히 위협이 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누가 광고료 계약 하나에 막 몇십억씩 왔다 갔다 하고 막 예 광고 무슨 화장품 광고 체결해서 3년 동안 그 회사 소주 광고 무슨 광고 당대에 진짜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최고점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인터넷 방송 쪽으로는 잘 안 오겠죠 왜냐면 벌이 자체도 남다르고 그러니까 명성 지위 권위 권위는 아니고 명성 지위 재력이 말이 안 되지 네 진짜 무슨 샤넬 뭐 입생로랑 이런 브랜드 앰버서더 하고 정말 화려함의 끝이 연예인인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이쪽 분야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여기 그 연예계 1티어는 절대로 비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빌 수가 없다 예 그리고 그 이미지가 그 이미지를 토대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일들 광고 그리고 무슨 홍보 모델 어 불러주는 것들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자기 이미지 구축되고 또 연기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행사 예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거는 예 절대 이쪽의 1티어들은 범접할 수 없는 넘사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연예인 1티어와 임방 1티어랑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생일 때 SNS에다 게시물 하나를 올려도 좋아요가 넘사죠 장원형이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카리나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핸드폰 바꿨다고 그냥 일상사진 그냥 하나 찍어갖고 이렇게 올렸어 근데 그거에 대한 여파가 어마어마한 거지 좋아요 개수부터 다른 거지 예 그뿐만 아니라 그냥 달라요 사는 세계가 그 사세 같은 느낌이지 완전 다른 예 아무리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랑 연예계랑 뭐 꽤나 밀접해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인터넷 방송 한다 그러면 약간 천하게 보는 그런 것도 좀 있죠 외국은 좀 다르잖아요 왜냐면은 미스터비스트 같은 경우만 해도 여러분들 미스터비스트가 미국에서 어떤 그 영향력 있겠어요 예 그런 거지 음 아무튼 아무튼 뭐 업계마다 1티어는 다르다라는 얘기가 좀 하고 싶었고 아무튼 역햄 쪽은 좀 위협이 될 수가 있죠 진짜 전성기 전성기까지 라고는 안해도 이름만 되면은 모두 갈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인기를 인기가도를 달렸던 어 지금의 그냥 걸그룹으로서는 저 아 그냥 소녀시대 태연 정도 소녀시대 태연 정도 라고 하면은 지금 완전 정말 장원영이나 카리나 이런 정도 이 정도급에 그러니까 좀 비비기는 힘들잖아 인기도가 예 근데 지금 소녀시대 태연 정도만 데뷔해도 난리가 나죠 이쪽은 카리나나 장원영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태연 급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영향이 있겠죠 예 이게 좀 비유 이게 좀 그분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 연예계 활동할 땐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몰랐어요 그 점핑 그 뭐지 에피 파리 점핑 점핑 그 크레용팝 크레용팝의 엘린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인터넷 방송 데뷔할 때 BJ로 활동할 때 그게 명성과 인지도가 훨씬 더 올라간 편이지 연예계 활동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아니었잖아 어 그죠? 지금도 활동하시나? 아무튼 예 그치만 그치만 이쪽에 와서 더 잘되버린 거잖아 엘린님은 어 그렇다고 봐야지 여캠 쪽은 여캠 쪽은 확실히 생태계 위험 그 교란종인 베스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연예인 분들이 뭐 인터넷 방송 진짜 그냥 약간 브이앱이나 인스타라이브 같은 그런 자질구레한 그냥 켜놓을 테니 니들은 볼 사람 보고 말란 말어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 아니라 좀 괴를 달리하는 지금 어 아프리카TV 같은 정말 경쟁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간대 방송을 하고 있음에 거기서 자기 파일을 가져가야 되는 정말 이 밀림 정글 정말 이런 정도의 인터넷 방송이라고 한다면 연예계에서 이거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서 성공하기란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다른 쪽 이야기긴 하지만 곽튜브랑 그 이용진님 이용진님이랑 곽튜브랑 두 분이서 얘기하다가 이용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만 유튜버? 그냥 쉽던데? 그냥 되던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했지만 곽튜브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했잖아 본인이 다 준비하고 본인이 진짜로 다 짜고 섭외도 본인이 하고 이 모든 스텝들 없이 진짜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서 이거는 사실 뭐 백만 유튜버로 취급해주기에는 같은 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곽튜브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것처럼 이 그냥 진짜 뭐 틱톡 잠깐 짤막짤막한 그런 영상 클립들 남기는 거 브이앱 그냥 이거 모바일 켜가지고 잠깐 세워놓고 팬들 채팅 좀 읽어주고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가볍게 하는 어떤 소통 그리고 또 인스타 라이브 그거는 사실 인방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송을 킨 거니까 인터넷 방송이 맞지만 지금 현 시간대 이게 진짜 정말 그 아프리카나 치지직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 방송의 그 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은 이 분야도 좀 존중을 받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 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진짜 개인 방송 말 그대로 자기가 컨텐츠 짜고 시청자들이랑 끊임없이 소통하고 꾸준히 하고 재미없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제대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노력도 하시는 서지수님은 진짜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지 존중 리스펙트지 지금은 이게 좀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뭐 좀 유명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연예인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 서로 끌어당겨주고 서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콜라보도 많이 하고 정말 오히려 연예인이 막 되려 어 마랑님이다 와 나 진짜 팬이에요 마랑님 약간 이런 느낌처럼 그런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공적인 인터넷방송 대비 사례들이 몇 개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서지수님은 잘 아신 것 같고 진짜 몇 안 되는 성공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님도 마찬가지고 또 연예인 출신 방송인이 누구누구 있죠 뭐 찾아보면 엄청 많겠죠 근데 꾸준하고 쭉 가는 사람은 많이 없죠 왜냐면 방송 환경이 다르거든요 강은비님도 진짜 나도 그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강은비님도 찐인방인 같은 느낌이 들지 예 이 경계를 우리가 좀 찐인방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찐인방인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 어? 에일리님은 근데 이제 취미 느낌이 좀 강하지 사실 본업의 입지가 너무 그 높고 크다 보니 김희철님도 사실 찐인방인 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짝살짝 발만 담그고 빼는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지 여러분들 예 아무튼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좀 더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이지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TV에서 작가가 있고 뭐 이렇게 대본이 있고 작가가 있고 의도한 바가 있는 제작진들이 있는 환경과 정말 말 그대로 카메라 하나 있고 마이크 있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채팅 올라가고 이런 환경에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죠? 어 아무튼 이 권미나님이 데뷔를 하신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수는 3만명 가량이다 BJ가 3만명이야 월 이용자 수는 2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이제 유튜브 채널 개설에서 활동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밥값이 없어가지고 돈 보내달라고 자기 계좌번호 쓰고 이런 밥값이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지 좀 무식한 새끼네 저렇게 인터넷에서 구걸질을 하면은 누가 어 100원을 보내준대 밥을 보내준대 쌀을 보내준대 세상을 준대 무모한 새끼 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채팅창에서 계좌번호 쓰고 자빠졌네 에 저런 저런 정말 그 심연의 미치광이 새끼들까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겠죠 요쪽으로 와서 여러분 여러분 아프리카 TV 얼마나 악질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찔리지 않으면 나는 악질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 다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프리카의 악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연예인 생활하던 분들이 여기 와서 방송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기분 나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없잖아 안 보여줄 수도 있잖아 근데 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저런 채팅 보면서 인상 구겨지는 것도 참아야 되잖아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 내가 저런 거 보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많이 내려놔야 인터넷 방송에 정착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야 연예인들 하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 브이앱이나 인스타그램 라이브나 이런 거는 물론 거기서도 갑자기 뭐 색드립 같은 거 올라오고 하지만 표정관리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들이 인스타 라이브 도중에 돌발사고 모음집 이런데 막 표정 썩어가지고 그런 거 올라가고 그러잖아 미친놈들은 어디에나 다 있지만 꾸준히 인터넷 방송을 한다라는 것은 그런 새끼들에게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가 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권미나 님도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준비가 돼 있으시겠죠 대신 코튼은 방송 중에 쌍욕받고 강퇴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쌍욕받고 강퇴하는 거는 제 방어기제일 뿐이지 그 모멸감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채팅을 보고 잊고 뇌에 입력되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0.01초라도 내가 기분 더러워진 거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요 뭔 말인지 알죠 유튜브 댓글이랑 실시간 방송에서 채팅으로 소통하는 거랑은 그만한 데미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인터넷 방송이 대단한 것처럼 제가 지금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형도 저도 긁히냐고요 그런 병신 같은 채팅에 안 긁히죠 임방충 새끼들 중에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바다 비린내 지리게 나는 그런 막 진짜 어디 항구 같은 데 가면 막 떠밀려 내려온 플라스틱 병 같은 그런 부유물들 있잖아요 떠밀려 다니는 그냥 그것보다 하찮게 여겨요 개병신들 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스티로폼 쪼가리 그런 플라스틱 같은 그런 유기물 쓰레기들 그냥 그렇게 여기는 거죠 저도 초창기에 상처 많이 받았죠 예 음 근데 지금은 이제 10년을 그래도 넘게 했으니 이게 그냥 뭐 괜히 짬만 먹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예계 생활 하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방송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도 있고 그런데 어 어느 날 방송하는데 여자 연예인 방송하는데 누나 성형했죠 누나 누나가 아니라 이모라고 불러야 되나 이런 저급한 글귀에도 이런 저급한 저글링 한 마리의 공격에도 너 뭐라 그랬냐 이 시발 새끼야 뭐 이모 이 족같은 새끼 면상 한번 볼까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을 못 받아쳐요 연예인들은 조금 저랑 성향이 안 맞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그런 채팅 좀 자제 부탁드리기 저도 상처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를 받고 당황스러워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러겠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처럼 그냥 질릴대로 질려버리고 그런 새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좀 메타인지가 돼있으면 안 긁히죠 긁으려고 해봤자 니 현실이 개병신인데 니가 아무리 나한테 욕짓거리 하고 뭐 그래봤자 어 삶을 살면서 니가 웃는 시간이 많을까 내가 웃는 시간이 많을까 그 시간에 취직 개 병신아 하고 시원하게 대받아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도 어 말 참 매콤하게 하네 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연예인들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프리카 방송 한다는 게 계속 매너를 지켜야 되잖아 그 뭐라 해야 되지 연예인으로서 그 품이나 이런 게 좀 있잖아 그래도 채통 어느 연예인이 야 이제 TV에서나 예능에서나 이런 데도 불러준 데 없으니까 여기 인터넷 방송까지 기어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네 참 안심하다 과거에 좋아했는데 SBS 엑스맨 나왔을 때 참 좋아했는데 참 늙으셨네요 이런 말 한다고 거기 대놓고 야 이 씨발 바닷가에 부유하는 떠돌아다니는 이 플라스틱 같은 개병신아 뒤질래? 이렇게 하겠어요 어떤 연예인이 못하지 발언의 수위와 그들의 이 채통과 품위가 있기 때문에 못하죠 예 장동민 아저씨도 그렇게 막 조리돌리면서 막 욕하면서 그렇게 못하지 어 아유 병신아 그만해 개새끼야 막 이정도 하고 그냥 말지 이제 그게 계속 계속 지속돼봐 방송을 하다보면 지쳐버리지 한두 번이나 그렇게 봤겠지 이럴 게 많은데 아직도 예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서지수님은 참 잘 안착을 하신 것 같고 뭐 엘리님도 그런 것 같고 음 하여튼 감사합니다.